보세요. 우주가 얼마나 인간을 피로로 하고 있는지. 우주는 인간을 반드시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주가 완성되려면요. 우주가 빅뱅이 돼서 만들어진 건 물질우주입니다. 그런데 물질우주는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지금 우주가 물질로만 돼 있나요? 아니요. 정신이 존재하니. 정신 차원이 있죠. 정신 차원에서 어마어마하게 진보할 수 있는 게 우주입니다. 물질우주랑 차원이 다른. 그런데 인간이 등장해서 영적인 우주의 원리를 이 우주에 실현시켜주지 않으면요. 인간이 존재하지 않으면 이 우주는 물질우주밖에 표현을 못해요. 아무리 우주를 창조해도. 그래서 인간이 존재하고 이 물질을 가졌지만 영혼의 이런 진선미를 온전히 구현할 수 있는 하늘의 뜻을 구현할 수 있는 영적인 진리를 구현할 수 있는 인간이 등장하게 돼 있고 그게 에고죠. 이 에고가 물질하고 다른 에고가 등장하는데 에고 중에 인간의 에고가 가장 신의 뜻을 펼칠 수 있는 상태죠. 동물들한테 우주가 기대하겠습니까? 동물이 진화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죠. 인간은 신으로까지 진화할 수 있습니다. 왜? 인간 안에는 신성한 전지전능한 신의 힘이 있는데 그 잠재력을 얼마든지 끌어낼 수 있는 그런 뇌를 가지고 있거든요. 동물들한테 부족한 뇌의 역량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뇌라는 하드웨어가 받쳐주니까 그 안에 있는 고도의 그런 신성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그걸 구현 안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우주는요. 농사 망치는 거예요. 기껏해서 창조를 하고 빅뱅을 하고 아무리 뭔 짓을 해도 그 안에 있는 인간들이 이니이지를 구현 안 해버리고 육바라밀을 안 해버리면 우주라는 게 정신과 물질 차원인데 그 정신 차원에서는 짐승성, 탐진치만 구현되고 끝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인간들 중에 만약에 육바라밀과 이니이지를 구현하기로 결정한 인간들이 등장하면요. 그때부터는요. 우주의 다른 차원이 열려요. 천국이 열립니다. 불국토가 열려요. 정토가 열려요. 그래서 그게 어디 열리냐? 우리 영혼에 열려요. 영혼의 높은 차원이 열려요. 그러니까 당장 우리가 실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안에 다른 차원의 영적인 우주가 열리느냐는 거죠. 천국이 지금 열리십니까? 천국에 거주하고 계십니까? 제가 이게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우주에서 인간을 낳은 보람입니다. 이게 인간을 낳은 의미고 인간이 지금 한 명이라도 한 명이라도 인간이 하나님의 현존을 자각하면서 그냥 하나님이 나왔다는 의미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의미의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구현된다는 의미의 천국을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자기 영혼에서 열어서 살고 있다면 이 우주는 그 사람으로 인해 새로운 차원이 개척된 거예요. 우주의 기존에 인간들이 못 열던 차원을 누가 열었어요. 고대에 어떤 사람이 열었습니다. 천국 차원을 연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천국 차원을 열고 많은 중생들을 그리 인도해서 거기서 그 사람이 리더가 됐겠죠. 그 하느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미탑을 또 다 그렇게 해서 극락을 열었던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거 엄청난 우주적인 얘기인데 인간 중에 누가 천국을 열었던 거예요. 처음에. 처음 깨워서 하나님 뜻대로 육바라물과 이니에이지를 구현하고 호흡을 왜 해줘야 되냐. 차크라가 다 열려야 온전하게 우리 기혈이 열려야 하늘의 뜻이 심신에서 온전히 구현이 돼요. 차크라 다 열어야 되거든요. 우리 몸에 황도 12궁에 해당되는 열두 혈자리가 있는 거. 그 차크라 상중 하단전이 있고 삥 돌아와서 열두 개의 차크라가 있습니다. 자축이며 진사오미 신유수레에 맞게. 그 하나씩 하나씩 다 열리면 우주의 진리가 그 사람한테서 더 온전히 구현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